자 오늘은 제가 그 원래 다음 강의 멀티트레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도키오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기초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스트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멀티스레드 전 단계의 기초는 한번 다 짚고 가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구요 그 기초는 지금 이제 러스트 바이 이그젠플 이라는 게 있어요 한글로 된 게 있는데 이거 링크는 이걸로 달아 드릴 거구요 전 강의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한글을 보시면 되요 근데 저는 강의는 영어로 된 버전으로 할 거에요 왜냐면은 영어 버전 예문이 조금 더 많고 한글 버전은 좀 누락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할 거고 여러분들은 참고는 이 한글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두개 똑같은데 예문이 조금 약간 좀 빠진 게 많아요 한글은 그래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고런 한번 설치 잘 됩니다 네 요거 조금 다르게 해 볼게요 헬로라는 rs 만들어서 이쪽에 추가를 하고 이러면 cd 폴더로 하면 헬로 rs 있죠 이거 러스트 c 로 컴파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 깜짝 놀랬네 그렇지 안될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 컴파일 되구요 실행파일 생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커맨도 좀 다른 방법도 다 해 볼게요 자 넌 키돌 Sep 수 cu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렇게 하면 출력이 잘 됐죠 10이 나왔습니다. 중간에 다 주석 처리 됐어요 별거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출력이 잘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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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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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포맷팅 프린트까지 하고 동영상은 마무리 찍을 거예요. 계속 만들 건데 시간 날 때마다 총 24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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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got it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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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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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포맷 할 때 보여드릴 게 있어요. 팔찜수 있어요. 팔찜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5가 이렇게 맞아. 이렇게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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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. 이렇게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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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9를 팔진수 9를 넣었거든요. 9죠. 원래 숫자 9인데 이게 팔진수로 바꾸면 11로 바뀝니다. 11. 표기는 이렇게 해요. 표기는 5 숫자 5 이렇게 12. 이게 똑같아요. 이게 뭐랑 똑같냐면 9 이거는 그 덱시멀이라 하나요. 덱시멀. 덱시멀이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10진수. 10진수. 10진수가 똑같은 겁니다. 10진수 9가 그 이거 팔진수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팔진수. 자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굿굿 my uh i i 이렇게 5 5 5 6 7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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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나왔습니다. 네 여기까지 마쳤고요.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